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캡코 이산화탄소 분리막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분리막 상업용 양산설비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규모인 1MW급으로 실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 내 100톤 규모의 액화 이산화탄소 플랜트를 수조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연소 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분리막을 이용하여 투과속도와 분자 크기 차이로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화학 및 유해물질 사용이 없는 친환경 기술로서 설비 구성과 운전이 단순하고 규모와 위치에 관계없이 맞춤형 플랜트 설계가 가능합니다. 캡코 이산화탄소 분리막 공정 단계는 평판형 분리막 제조로 이루어지며 분리막 결합 유무 확인, 콤팩트형 분리 모듈 삽입, 분리 성능 분석, 내구성 시험, 마지막으로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공정 설계로 이루어집니다. 전력 연구원에서는 이처럼 고성능의 이산화탄소 분리막 제조 기술부터 콤팩트 분리 모듈, 맞춤형 공정의 설계까지 가능한 전주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설계로 자체 개발한 1MW급 분리막 테스트 배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순도 96%, 보집률 90% 이상으로 분리합니다. 전력연구원은 앞으로 본 기술을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체 분리 분야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기술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력연구원은 앞으로 본 기술을 이산화탄소 분리합니다. 전력연구원은 앞으로 본 기술을 이산화탄소 분리합니다.